어디 고장나거나 부서진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 주십시오. 마이티 툴즈는 전지전능의 도구입니다. 어? 저기 부서진 데가 있습니다. 이따 바로 고치겠습니다. 어? 훈련사님! 오셨어요? 이 피리를 불면 강아지들이 몰려와요. 한번 보실래요? 훈련사님! 어디 가세요? 저도 같이 갈래요. 훈련사님은 제가 지켜드릴게요. 자! 리로드! 아! 강아지들! 도와줘! 망망이 장전! 훈련사님! 강아지 총출동! 이겼으니까 간식 주실 거죠?